오늘도 만났어요 오늘도 만났어요 오늘도 능이 만났네요 여기 제이 부처 갖고 오늘 또 왔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왔는데 저번에 그걸 가져가서 그 있자나 삼계탕을 해먹었거든요 엄청 맛있는 거예요 사서 먹는 것보다 왜 더 맛있죠? 금방 따서 먹어서 그런가? 그냥 가는 줄 알았더니 만났네요 능이야 고마워 너 만나려고 여기 정상까지 올라왔다 엄청 많이 올라왔어 오늘은 고맙다 만났어요 만났어요 능이 오늘은 두 송이 만났네요 능이구나 능이야 아이고 오늘은 이게 완전 박혔나본데 좀 적은데 그냥 완전히 박혔네 너 완전히 꽉 박혔네 너 완전히 꽉 박혔어? 집에 가자 와 완전히 깊이 박혔어요 완전히 깊이 박혔어요 아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요 오늘도 만났네 오늘도 만났습니다 좀 적은데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 봤어요 봤어요 오늘은 두 개나 만났네요 두 개 가지고 세 개가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요 재밌어요 와 오늘은 경사 났네요 경사 났어 두 개씩이나 두 개가 잡아요 잡아서 여기 잘 가겠습니다 여기 여기 산이 엄청 가빠라요 엄청 가빠란데 없어요 없어 뭐가 없어요 소나무도 많고 참나무도 많은데 왜 나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표고버섯이 진짜 이쁘다 진짜 이뻐요 아 이게 무슨 버섯이야 이거 세상에 오우 세상에 오우 웬일이야 웬일이야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어요 못 먹는 거 같긴 해요 아 오 올라가기도 힘들고 와 엄청 빡센 산이네요 내려오면서 얘를 그래도 보여주네요 하나 보고 가라고 그래도 보여주네요 오우 송이살이 송이살이 보고 가네요 내려오는 데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근데 너무 재밌기는 해요 진짜로 오늘은 완전히 등산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재밌어요 아주 오래간만에 산타는 스릴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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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